국민 민속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의 가면극에 담긴 삶의 바람과 희망을 소개하는 가면의 일상, 가면극의 이상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씁니다. 예로부터 제사와 연의의 도구로 사용되던 가면은 요즘 이모티콘, 카메라 필터, AI 캐릭터 같이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매력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때로는 속마음, 바람, 꿈꾸는 행복을 드러내는 SNS가 가면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린 가면의 의미와 가면극에 담긴 옛 사람들의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가면극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1부 다른 이야기, 공통점을 살펴보는 2부 같은 마음, 가면의 조형을 비교해보는 3부 다양한 얼굴로 구성했습니다. 국보인 하외별신구 탈로리 각시 가면 등 190여 점의 가면을 선보입니다. 1부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가면극은 유래와 발전과장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처럼 가면의 생김새와 가면극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1부 다른 이야기에서는 3국 가면극의 각기 다른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향을 국가별로 전시하였습니다. 한국의 가면극은 탈놀이라고도 합니다. 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의 고통을 잊고 일에서 벗어난 일탈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면극의 이야기는 현실의 고난을 치유하는 행복한 결말을 지향합니다. 하인 말뚝이는 상전 양반을 놀리고 취발인은 노장의 애인을 빼앗고 할미는 첩을 들인 영감에게 불평을 늘려놓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서러움과 한을 거침없이 그리고 재치있게 드러내므로써 응어리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과 일로 돌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양반, 화개승, 영감으로 대표되는 권력 우위의 인간과 말뚝이, 취발이, 할미로 대표되는 평범한 인간의 갈등구조는 파국이 아니라 화해로 끝을 맺습니다. 가면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해피엔딩에 있습니다. 한국 가면극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우러짐의 이야기를 경상도 오광대와 야류의 양반 말뚝이 가면, 서울 경기 산대놀이의 노장 취발이 가면, 해설탈춤의 영감 할미 가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중국의 가면극은 나희라고 합니다. 지역과 민족에 따라 나당희, 지희, 관세키, 사공희 등 그 명칭이 다양합니다. 광활한 영토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만큼 그들이 꿈꾸는 세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면의 종류와 형태, 극의 내용과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가면극이 품고 있는 이야기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영웅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면극에서 영웅은 여러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판관과 같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화의 신 관우와 같이 역사에 살았던 난세의 인물 손오공과 같은 소설 속 주인공 아포마와 같은 민족의 시조 조상 때로는 맹강녀와 같이 평범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 나희의 영웅 가면들을 귀주성, 강서성, 안희성 등 지역별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일본의 가면극은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한 과정으로 연행됩니다. 신을 모시고 신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신을 흉내내는 가면극은 신을 즐겁게 했던 보답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개인과 집단의 기도입니다. 신은 신화의 신, 종교의 신, 자연의 신, 조상의 신 등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신도 있습니다. 비추가그라의 아마테라스, 하나마스리의 사카키오니, 오키나와의 미로크 등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신앙하는 다양한 신의 가면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일본 가구라 가면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것으로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들입니다. 감염극에는 집단의 의식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염극이 이루어지는 놀이판에서는 문화에 따라 각자 독특한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한국 감염극의 놀이판은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는 열린 세계이고, 중국 감염극의 놀이판은 영웅의 레드카펫이고, 일본 감염극의 놀이판은 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바람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감염극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동물과 물고기가 많이 잡히길, 질병을 일으키는 액을 없애 아프지 않길 바랬습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감염극은 풍요와 벽살을 목적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극 안에 재액초복을 바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연행됩니다. 2부 같은 마음에서는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외별신극 탈놀이와 강릉관노감염극, 풍요와 벽살의 역할을 하는 산묵의 감염극들을 소개합니다. 벽살의 왕으로 여겨지는 사자감염, 흉악하게 생겼지만 사실 액을 없애고 복을 주는 먹중, 종규, 오니가면, 풍농, 풍어, 다산을 불러오는 장자마리와 나곡나파, 다이오크, 에비스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풍요와 벽살의 가면에 담긴 옛사람들의 바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소망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바람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부 다양한 얼굴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가면에 드러난 다양한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한이 담긴 여인의 얼굴, 웃음기가 가득한 익살꾼의 얼굴,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위용을 떨쳤던 옛 한국인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자로 통하고 서로 다른 가면극을 하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3국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K-컬처를 넘어 아시아 컬처의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면이자 국보로 지정돼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하외별신구 탈놀이 가면 11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929년 조선박람회 공연 당시 사용하였던 산대놀이 가면, 민숙학자 송석화가 1930년대에 수집한 오광대와 북청 사자놀이 가면 등 옛 가면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놀이가 끝나면 가면을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오래된 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가면의 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옛 가면을 한데 모은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중국의 가면들은 김학주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 기증하신 것들로 1990년대에 중국 각지를 조사하면서 수집하였던 가면들입니다. 중국의 가면은 얼굴 위에 모자 같은 장식까지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용, 봉황, 백호 등 다양한 길쌍무늬를 넣어 장식합니다. 7마리의 용을 그려넣어 화려하게 장식한 귀주성 안순지희의 유비, 관우, 장비의 가면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사자 가면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같이 전시하였습니다. 사자는 서욕을 통해 전래된 의뢰동물로서 민간에서는 액을 쫓는 벽사의 상징물로 여겨졌습니다. 삼국의 사자춤 또는 사자놀이는 백수의 왕인 사자의 위엄을 빌어서 잡기를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큽니다. 감형극을 통해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었습니다. 한을 풀고 시름을 잇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바라고 누군가의 삶의 귀적을 되서기며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갔으며 지나간 1년에 감사하고 다시 올 1년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즐겁고 내일과 다가오는 한 해가 행복하길 바라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상입니다. 감형극에 담긴 그들의 바람 가면을 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시를 놀이판으로 꾸몄습니다. 신명나는 탈판 한마당에서 끝나가는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 소망하는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